오늘 아침 투명 오일 스텐을 발랐어요 오늘 내일은 바짝 말려주면 예쁜 나무 테이블 이뻐요 비가 오려고 해요 오늘은 가구를 다 만져줘야 겠어요 이렇게 만지면 예뻐져요 아침 산책길에 물 끓였어요 애여분 쑥국도 좋고 차도 아주 좋아요 이제 비가 오려 하는데 꼭꼬딱 들은 들어가는지 아유 그래도 놀고 있네 수선아 구건도 다 뽑고 아유 추워 빨리 들어갔너도 대기도 집을 지어줘야 되고 안녕 양아 안녕 안녕 우울해 좋은 날이야 안녕 모두 모두 멋진 하루 오늘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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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